중고 화물차 직거래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위험성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직거래의 위험성과 조심해야 할 점, 해결 방안,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직거래의 위험성, 사기 위험,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는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판매자가 차량의 실제 상태를 과장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만 제공하고 실제 차량은 전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렵고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에 어려움, 직거래에서는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경우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등 주요 부품의 문제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 차량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위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력이 숨겨져 있거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후에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 판매자 신뢰도 확인, 판매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연락처, 거래 이력, 온라인 리뷰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점검, 전문가에게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엔진 소음, 변속 상태, 브레이크 성능 등을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비 이력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가격, 거래 조건,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서류 확인, 차량 등록증, 보험증서, 정비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중고차 전문업체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차량 점검, 서류 확인, 가격 협상 등의 과정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량의 상태와 적정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조사, 비슷한 모델의 중고 화물차 시세를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장점, 가격 절감,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거래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사결정, 직거래는 중개자의 개입 없이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빠르게 거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협상과 결정이 가능하여 좋은 조건에 차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 판매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거래의 단점, 리스크 부담, 직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거래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 소모, 직거래를 위해 여러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량을 비교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 이력 확인에 어려움, 개인 거래에서는 차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정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 직거래는 장단점이 뚜렷하며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고려하여 성공적인 거래를 이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